다큐멘터리의 역사를 찾아서 제283편 관군은 거란과 싸우고 최충원은 반란군과 싸우고 극본 이상낙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 고종 3년, 서기론 1216년 8월 거란족의 장수 아와 건로가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를 향해서 몰려오는데 그들은 일단 고려의 북방 국경지대를 관장하는 북계 병마사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고려의 병마사에게 알린다 너희는 마땅히 우리 거란군에게 군량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너희의 강토를 침범할 것이다 우리가 훗날에 황색 깃발을 세우거든 고려의 병마사인 네가 달려와서 우리 황제의 조칙을 들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희를 공격할 것이니 명심하라 그렇다면 이러한 편지를 받은 고려의 병마사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며칠 뒤 거란군은 과연 황색 깃발을 세웠다 그러나 병마사는 가지 않았다 그 이튿날 거란군은 압록강을 건너와서 영주와 삭주를 공격하고 성 밖에 있던 재물과 곡식과 가축들을 빼앗아갔다 이어서 그들은 의주와 정주, 운주, 연주, 선덕진, 정용진, 영삭진 등의 여러 곳에 난입하니 산과들이 거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거란 장수의 편지에 대해서 고려에서 아무런 대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란 측 조정에서 고려의 중앙조정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거란군을 이끄는 한 장수가 변방을 지키는 고려의 북계 병마사에게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의 외교 문제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고려의 병마사는 어째서 거란 장수의 그러한 제의를 묵살해 버렸을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거란이든 금이든 간에 어쨌든 내부적으로 침입할 거다라고 하는 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아마 여기에는 금이 일정하게 제어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얘기하는 협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정말 중요한 협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더 큰 문제는 금 같은 경우에 대항해서 일어난 거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이유가 하도 없는 거죠 아마 제일 큰 이유는 그걸 겁니다 거란 자체가 금의 반란을 일으킨 세력이기 때문에 도와줘서 금이 뒤집힌다든가 하는 부분들의 상황을 자기들은 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그동안 금나라 중심의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금나라를 거역하고 일어난 거란군을 쉽게 지원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고려대 박용훈 명예교수는 당시에 거란군이 목표를 세워서 계획적으로 고려 침공을 도모한 것이 아니라 몽골군 등의 공격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고려 국경으로 밀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피난민 무리와 진병 없는 거란군에게 예를 갖춰서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고려사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 시기에 고려의 최고 권력자인 최충헌이 대외 정세에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자신의 신변과 또 권력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거란군은 그동안 몽골군에게 쫓겨오느라 오랫동안 굶주렸다 여기는 몽골군도 금나라 군사도 없는 고려 땅이다 고려의 백성들이 순순히 재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니 군사들은 각자 흩어져서 군량을 조달하도록 하라 압록강을 건너온 거란군의 거침없는 약탈이 자행됩니다 그런데 이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할 때 적군을 도와서 길잡이 노릇을 하는 고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려사 열전편 최충원전의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이지영이 삭주 분도장군으로 있을 때 양수척이 흥화 운중도에 많이 거주했는데 이지영이 양수척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양수척 너희들은 나 이지영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말이 고려 사람이지 나라에 부역을 바칠 의무가 없는 떠돌이들이 아니더냐 나라에 공무를 바치는 일도 없으니 너희들을 어찌 고려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여 이 이지영이가 너희 양수척들에게 모처럼 백성 노릇을 할 기회를 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의 애첩인 기생 자운선에게 예속될 것이니 그리알라 이렇게 하여 자운선은 양수척들의 명부를 적어두고 공납을 끊임없이 징수하였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지영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이지영은 이유민의 아들로서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의 비둘기를 훔친 사건이 빌미가 돼서 결국 이유민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이지영이 평안도의 삭주에서 분도장군으로 일할 때 자운선이라는 기생을 애첩으로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영이 기생 자운선에게 양수척들을 예속시켰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양수척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래 양수척은 태조가 백제를 공격할 때에도 제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후손인데 본시 관적도 부역도 모르며 수초처럼 유랑생활을 하면서 사냥이나 하고 버들그릇을 엮어 팔아먹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고려사에는 양수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박용훈, 김인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도 본관을 얘기합니다만 그건 자기가 출신 지역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없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사냥이나 하고 또 유기그릇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살아가던 그런 아주 천시대던 사람들이었는데 고려 때는 이 사람들은 화척이라고도 그러고 조선시대에 비하면 백정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명칭은 보통 화척 이렇게도 부르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호적의 편입이 안 됐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공무를 낼 필요도 없고 주로 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유럽의 집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시들이 쭉 떠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또는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돌아다니면서 유기 그러니까 버들고리로 바구니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다든가 아마 제가 보기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했을 겁니다 또는 사냥할 수 있는 지역에 사냥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구글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약간의 약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했겠죠 어쨌든 이러한 떠돌이의 집단이 북방 지역의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김인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이의민 정권 시기에 제2인자였던 이지영은 기생 자운선을 내세워서 양수척들을 관리함으로써 일정하게 경제적인 이권을 챙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지영의 첩이었지만 경제적인 이권을 챙기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지영이 어쨌든 자기의 첩을 만들고 양수척이나 기타 등등의 북쪽 지역의 사람들 속해서 일정하게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사람들 부리거나 또는 그 조직을 갖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 첩이 사실은 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뻐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자운선을 자기의 첩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을 더 준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의민 부자를 죽이고 권력을 탈취한 최충원이 바로 이의민의 아들 이지영의 애첩으로 삼았던 기생 자운선을 첩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죽인 이전 권력자의 첩을 자신의 첩으로 물려받았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지영이 죽고 최충원이 자운선을 첩으로 삼은 뒤부터 인구를 조사해서 공납을 더욱 심하게 증수하므로 양수척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김인호 교수는 최충원이 원수였던 이지영의 첩 자운선을 자신의 첩으로 삼은 것은 양수척들과 연결된 경제적인 이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데 반해 박영훈 교수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그저 이 자운선이라는 기생의 미색에 반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볍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집정자였던 이민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포악하고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운선이 아주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거둬져서 이 자운선한테 많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지영이가 제거되고 다시 최충원이 이 기생인 자운선을 이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받아서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백성들한테 많은 것을 착취해가지고 보내주었다 아마 그런 이야기지 무슨 이지영 지옥이 그 사람한테 자운선에 띄워져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운선이란 기생을 내세워서 가혹하게 수탈을 하자 양수척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터에 거란군이 쳐들어왔고 그러자 그들은 자진해서 거란군에게 고려의 지리를 안내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라 하였느냐 거란족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는데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하였느냐 예 북괴의 병마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대체 어떤 무리들이 그따위 이적 행위를 한다는 말이냐 흥화 운중도에 거주하는 양수척들이라고 합니다 뭐? 양수척이라 하였느냐 그 양수척의 우두머리가 최고께 전해오리라면서 서찰을 보려왔습니다 자 여기 나라를 배신한 반역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감히 나에게 서찰을 흥 우리들이 반역을 한 데는 그 까닭이 있어 지금 우리는 자운선이라는 기생집의 소탈을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부득이 거란군에 도항하여 그들의 안내자가 된 것이오 만약에 조정에서 그 기생의 무리와 또한 기생들과 어울려 민심을 어지럽히는 순천사의 주지를 처단해 준다면 우리는 당장에 우리가 들고 있는 창끝을 돌려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오 이 길로 북방으로 달려가사 내 말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예 분부를 내리십시오 기생 자운선과 상림홍을 당장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순천사 주지는 포박하여 조정으로 앞서가도록 조치하라 기록에 의하면 기생들과 난잡한 행동을 해온 순천사의 주지는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서 도망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어쨌든 자운선이란 기생과 양수척이 얽힌 이 사건은 당시에 고려 조정과 최충원에 대한 민심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북방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란군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 방어군은 어찌 대처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보시오 예 대왕 폐하 황송하오나 삭주 분도장군 노인유와 창주 분도장군 차덕이가 거란의 침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였다 하옵니다 삭주와 창주가 무너지면 큰일이 아니오 외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맥없이 물러나버린 노인유와 차덕이는 책임을 물어 관직을 삭탈할 것이오 대신에 중랑장 이희주와 김공석을 임시로 장군에 임명할 것이니 이들을 현지로 파견하여 부임하도록 하시오 예 대왕 폐하 이미 고려에서는 거란의 침략을 막아낼 방어군을 편성해 출정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전쟁 초기에는 파상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거란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고려의 방어군이 크게 힘을 못 쓰고 거란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장수들을 파견하여 거란병의 침입을 방어하게 하였는데 용맹스럽고 쓸만한 사람들은 모두 최충원 부자의 문객이었으며 관군은 허약하고 쓸모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용기 있고 힘께나 쓰는 병사들은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우가 되려다가 사병으로 삼는 바람에 나라에서 관군으로 내보낸 군사는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고려의 군사체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고려의 군사체계는 중앙에 경군이 있고 지방에 주현군이 있으며 국경지대에는 주진군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경군에는 이군 유기가 있었다 이군은 근장 또는 친종이라 하여 유기보다 상위의 기구로 인식됐고 주로 왕실의 친위군 또는 시위군의 임무를 띄었다 이군 중에서도 특히 응양군의 지휘관인 상장군은 반주라 하여 무반의 대표자 구시를 했으며 중방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도 했다 군사력의 규모는 응양군이 1량으로 1,000명이었고 용호군은 1량으로 2,000명이었다 유기는 성종 때의 군사제도 정비 과정에서 이전의 군사조직을 해체하고 새로 조직된 것인데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호위, 천호위, 간문위에 6개 부대가 있었다 그런데 무신난이 일어나기 직전인 의족 말기에 이르면 이러한 군사체계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붕괴되다시피 합니다 무신난이 일어나기 직전에 보게 되면 금군,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군사들로서 특별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결령군, 순검군 그런 군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군대 조직도 물론 상당히 유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별무반이라는 것도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런 상당히 해이해진 조직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인데 무신정권이 들어오면서 무신정권이 들어오면서 고위 무관들이 경쟁적으로 사병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들은 나라의 군대인 관군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빼내서 자신들의 사병으로 편입시켜버립니다 이 사병들이 무신들의 권력 다툼에 동원되었던 내력은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정부 국가에 있는 군인들도 뽑아서 국가의 군인이면서 자기 사병이죠 또 힘 있는 무리들, 영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또 가동이라는 건 집에서 부리는 노복들이거든요 무기만 주면 사병이 되는 거죠 그거는 물론 집권하면 훨씬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최충헌 부자의 기록에 나오면 3천 명 정도까지 기록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으면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최충헌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자기 반대파 내지는 자기에게 거슬릴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 독재 정권을 수립하니까요 이때쯤 되면 많이 진정이 된 시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최충헌이 강력한 1인 독재 체제를 갖춤으로써 여러 무신들이 세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사병을 양성하는 행태는 정리가 됐지만 문제는 최충헌과 그의 아들 최우가 막대한 규모의 사병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정말 괜찮고 무술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뽑아서 도방이라든가 또는 때로는 별초라든가 이런 데 소속시켜서 자기 밑에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군대 조직 자체가 굉장히 허소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해지는 거죠 쓸만한 사람들은 다 뽑혀나가게 되면서 별초, 산별초라고 보통 얘기하는 별초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쪽의 가병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부의 반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게 되니까 그 결과가 거꾸로 관군이 굉장히 약화되는 성격을 갖게 되고요 이 최충헌 밑에 있는 가병들 자체가 사실은 관군 형태의 성격을 갖게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병적인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벼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병적인 성격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김인호 교수는 최충헌이 거느린 가병을 사병의 성격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병의 성격도 지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공병의 성격이란 최충헌 휘하의 가병들이 나라의 공적인 벼슬자리를 겸하고 있었다는 의미지 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 국토방위에 동원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충헌은 나라의 공적인 군대인 관군을 허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쓸만한 병사들을 모두 모아서 만든 자신의 가병들을 거란군이 침공했을 때 전선으로 내보내서 싸우게 했을까요? 고려사 열전 편의 최충헌 전에는 북방에서 거란군이 침략해 국방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을 때 최충헌과 그의 아들 최우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충헌은 자신의 가병을 열병하였다 좌경리로부터 우경리에 이르는 어간에 몇 겹으로 대여를 편성하였는데 그 길이가 2, 3리나 됐다 그리고 창끝에다가 은병을 서너 개씩 매달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병정을 모집하였다 한편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선지교 다리에서 승인문에 이르는 사이에 가병을 모아놓고 깃발과 북을 가지고 전투 연습을 했다 자!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겠다 너희들은 어떠한 적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이 최우의 용감 무쌍한 군사들이다 나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겠는가? 장군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좋다 말해보아라 지금 북방에선 거란군이 국경을 넘어와서 노략지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 침략의 무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고려의 관군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고려의 용사로서 마땅히 전장으로 달려나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를 관군으로 보내주십시오 뭐라 했느냐 고려의 용사로서 전쟁터로 달려나가 싸우고 싶다 하였느냐 예! 장군! 관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은 고려의 용사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최우의 용사들이다 저자를 포박하라 먼 섬으로 귀양을 보낼 것이다 기록에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가 자신의 문객 중에서 관군으로 가겠다는 사람을 즉석에서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국방이 위태로운 지경이고 다른 장군들이 허약한 관군을 이끌고 전쟁터에서 거란군을 맞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때 최충원은 자신의 가병술을 불리기 위해 은으로 만든 병을 흔들면서 병정 모집에 열을 올렸다고 하니 당대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취한 행동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충원의 사후에 그의 권력을 고스란히 세습하게 되는 그의 아들 최우가 관군으로 보내달라는 자신의 가병에게 유배형을 내렸다는 대목에 이르면 최충원 부자의 국가관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맞게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맞게 됐을 때는 자기의 가병들을 절대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병을 보내게 돼서 자기가 약화가 되게 되면 혹시 그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최충원 집안의 생각들이거든요 절대로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중 가병 중에서 일부 누구는 자기가 직접 전쟁에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아예 유배를 보낼 정도로 절대로 한 사람도 내보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몽고라든가 거란의 침입에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주로 동원될 수 있는 사람들은 경병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일부 지방에서 차출되어 있는 주연군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차출돼서 나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죠 전방에서 고려의 장군들이 거란군을 맞아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을 때 최충원 부자 역시 군사를 지휘하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휘하는 군사란 자신들이 사적으로 부리는 가병을 일컫습니다 자 저 앞에 서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거란의 장군이다 목숨을 걸고 돌격하여 거란군 장수의 목을 베어라 최충원은 자기 집에서 가병들의 전투 연습을 거멸하였는데 거란 장군이 가슴에 금패를 차고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놓고 목을 베는 연습을 하였다 또한 기생들을 복내 선녀로 가장하여 자신을 축하러 온 것처럼 연출시켜 놓고서 최충원은 대단히 즐겁게 관상하면서 은병과 명주 포목을 상으로 내리기도 하였다 이렇듯 후방에서 유유자적하고 있던 최충원은 훗날 거란군의 창끝이 개경 인근으로 육박해오자 잔뜩 긴장하게 되는데 최공, 평주에서 거란군 포로 두 명을 압송해 왔습니다 그 포로들을 취조해 보았느냐 예, 그런데 거란군 진영에서 이번 달 금음날에 서울로 쳐들어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합니다 뭐라? 거란군이 여기 개경으로 진격해올 것이란 말이냐 포로 두 명을 따로 분리하여 신문하였는데 똑같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냐 지금 당장 우리 병사들 시가지로 집결하도록 하라 거란군이 몰려올 경우에 대비하여 방어진을 편성할 것이다 최충원은 시가지에 군대를 집결하게 한 뒤 수만 명의 군사로서 자기의 신변을 호의하게 하였으며 최우는 선의문 밖에서 군사력을 시위하였다 이듬해 최충원 부자는 자기 집을 군사들로 둘러싸 지키게 한 채 경계를 강화하였다 최공! 큰일 났습니다! 거란군이 머지않아 곧 개경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군사들은 2중 3중으로 우리 집을 수비하도록 하고 도성에 있는 문무백관들에게 명하여 적군이 성에 범접하지 못하게 하라 성 밑에 있는 인간을 모두 헐어버리고 성을 빙 둘러서 참호를 받으러 가라 그러니까 최충원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왕궁을 수비하도록 한다든지 고려 조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책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병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잠깐 앞에서 최충원의 가병을 수만 명이라고 기술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최충원의 가병의 규모가 만 단위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그만큼 수가 많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했던 초기 상황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려의 관군이 허약하다는 기록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어체제가 갖춰지고 전선 여기저기에서 승전보가 날아옵니다 대왕 폐하! 조양진에서 급보가 왔사운데 거란의 군사가 조양진에 이르자 갑장 별감 우성장과 부장 이순노가 적군 스물아홉 명의 목을 베고 기뻘과 진과 북을 빼앗았다 하옵니다 장한 일이요 전공을 세운 유성장은 벼슬을 올려서 사제주부로 임명할 것이며 이순노는 대비원 녹사로 삼을 것이니 그리 좋지 하시오 또한 우리 고려의 3군이 각기 결초군 100명과 신기군 40명으로 조양진의 아이천가에 이르러 거란의 군사와 싸우게 되었는데 후군 낭장 정수누가 갑자기 적군 속으로 뛰어들어가 깃발을 든 자의 목을 베자 거란의 군사가 패주하였고 그 기세를 타서 적의 머리 82금을 베고 10명을 사로잡았다 하옵니다 용맹을 떨친 정수누가 낭장이라 하였소 지임이 그를 장군으로 승진시킬 것이니 이 소식을 속히 전하도록 하시오 그 외에도 고려권군의 승전보가 이어집니다 창주 분도장군 김공석이 거란의 군사와 창주에서 싸워 두 명을 살해하였으며 연주낭장 현장은 여러 차례 싸워서 70여 명의 머리를 베고 운주부사 설득유도 적군 50여 명을 죽였다 또한 귀주의 직동촌에서는 오웅유가 보병 3,500명에게 재갈을 물린 채로 잠복해 있다가 적군을 기습하여 250여 명을 죽이고 33명을 사로잡았다 한편 서경군사는 풍단역에서 거란군을 만나 160여 명을 전사시켰으며 귀주의 3기역에서는 이틀 동안에 210명의 적병을 죽였다 한편 북괴병마사 문한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곳들은 대체로 평안도 지역에 해당하는데 고려군사가 이처럼 여러 곳에서 전공을 세웠다는 보고가 날아온 것은 바꾸어 말하면 거란군의 공격이 여러 곳에서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서경의 군사가 오늘날의 평안남도 개천시에 해당하는 조양진에서 거란과 싸웠다는 기록으로 미뤄봐서 거란군이 서경, 즉 오늘날의 평양을 향해 남하를 시도했고 그러자 고려군사가 방어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란과의 싸움에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고려장수를 꼽으라면 그는 단연 김치려였습니다 소월의 시 진달래꽃에도 등장하는 평안북도 영변을 당시에는 연주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고려 방어군과 거란군 사이에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거란군이 개평역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고려의 3군이 그들과 마주하였으나 모두들 감히 앞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때 후군 병마사 김치려가 나섰다 무엇을 망설이는 것이오? 내가 먼저 적진으로 돌격하여 거란군의 진용을 교란시킬 터이니 장군들은 후속 공격을 해주시오 자! 거란군은 내 칼을 받아라! 김치려는 칼을 뽑아 들고 적군의 포위를 돌파하고 적진용을 드나들면서 후려치니 거란군사가 무너졌다 고려군사가 물러서는 적을 뒤쫓아 개평역을 지나가자 역의 북쪽에 매복해 있던 적이 급히 고려의 중군을 쳤다 김치려가 되돌아와서 이를 치니 거란군사가 또 무너졌다 그날 밤 고려군 진영에선 작전회의가 열렸는데 중군 병마사 노원순이 김치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김장군, 저들 거란의 군사가 우리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지원해줄 우구는 아직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사흘 먹을 양식만 준비해왔는데 벌써 다 떨어지지 않았소 그러니 일단 물러가서 연주성에 머무르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편이 좋겠소 노 장군, 싸움이란 항상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그 말이오 지금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분리하오 아니요 우리 군사는 이미 저들과 싸워서 여러 번 이겼기 때문에 지금 투지가 가장 왕성합니다 그 예봉을 이용하여 한 번 더 싸운 후에 다음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고려군이 시퍼런 칼날을 무릅쓰고 다투어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이 백 명을 당해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치려가 장군 방문비와 더불어 적의 진을 중간에서 끊으니 가는 곳마다 적군이 쓰러졌다 세 번 싸워서 모두 이겼으나 김치려의 맏아들이 전사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용감하게 전투를 이끈 김치려의 전시 임무가 후군 병마사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보통 고려가 외적의 진입에 대해서는 다섯 개의 부대를 편성하게 됩니다 전군, 후군, 중군이 가장 핵심적인 군대고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좌군과 우군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그중에 후군에 주로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 후군에 편성되면 보통 보급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김치려가 후군을 데리고 맹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각 전투 때 개평이라든가 묵장이라든가 이럴 때마다 김치려 부대가 항상 선봉에 나서서 적을 제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김치려의 명성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또 출세도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치려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투지원부대에 해당하는 후군의 병마사였는데 선봉에 서야 할 다른 장수들이 공격을 멈칫거리자 그 자신이 최일선에 나서서 전투를 진두지휘해 매번 승리를 거두었고 게다가 자신의 마다들이 그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하기까지 했으니 논공행상에서 김치려의 견줄 장수가 따로 없었겠죠 거란과의 전쟁에서 빛나는 전공을 세워서 출세의 가도를 달린 대표적인 장수가 바로 김치려였습니다 박영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치려는 원래 집안이 무장집안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무반계통을 통해서 벼슬길에 나갔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거란족과의 전투를 통해서 많은 공로를 세워서 크게 지위가 높아집니다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제추지휘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수상이 됩니다 수상까지 올라가는 사람이고 그 아들도 재상이 되고 손자도 재상이 되고 이 김치려는 언양김치 출신입니다 김치려는 고려사 열전에도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치려는 언양사람이니 아버지 김부는 예부시랑이었다 김치려는 문음으로 정의에 임관되었다가 선발되어서 동궁이로 임명됐고 이어서 대장군으로 승진하였다 이후로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그가 활약했던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김치려가 처음에 문음으로 무관의 벼슬자리를 얻었다고 했는데요 이 문음은 친족이나 처족이 쌓은 음공에 따라서 그 후손을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김치려의 아들 김변에 관한 기록도 보이는데요 그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 김치려가 아버지 김부가 쌓은 음공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도 벼슬길에 나설 수 있었던 것처럼 김변 역시 아버지 김치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세운 공 때문에 역시 문음으로 관직을 제수받았던 것이죠 집안을 일으키게 되는 게 과거 급제하고 뭐해서 올라가는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특히 무신정권기에 들어오면 그런 외부 침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외침 또는 나라 안에서의 여러 가지 반란 같은 걸 진압하는 과정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장으로 진출을 해서 크게 가문을 일으키는 집안들이 몇몇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집안이 바로 이 언양김치 김치려 집안이고 그 기반을 확고하게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김치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기 1216년 고종 3년에 거란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의 상황들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거란족이 어떻게 해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사가 열전편의 김치려전과 고려사 저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치려가 맏아들을 잃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란군을 추격하다가 향산, 즉 지금의 묘향산에 이르렀는데 묘향산에 있는 이 사찰은 고려 광종 19년에 창건됐는데 임진왜란을 전화하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거처했던 곳으로 더욱 유명해진 절입니다 관군이 계속 적을 추격하여 크게 무찔렀다 생포한 적병이 2,400여 명이었으며 남강에 빠져 죽은 적병의 수요도 1,000명이 넘었다 나머지 적들은 창주로 도망을 쳤으나 거란군은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길가에 내버려두고 갔으므로 그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수만 마리의 소가 일시에 오는 듯 하였다 그때 적군 한 사람이 무기를 버리고 거란의 관원을 자칭하며 김치려에게 찾아왔다 장군 소인이 기니 올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투에 배하였으면 사내답게 목을 내놓거나 포승을 받을 일이지 구체하게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장군 저희들이 고려의 변방을 소란하게 한 것은 물론 크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알고 있으니 다행이로구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법 소인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으나 울고 있는 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들을 모두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소인을 살려보내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거란 사람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거란 군사가 스스로 물러갈 것이라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것이냐 하지만 부녀자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고를 하니 그 점은 기특하구나 여봐라! 이 자에게 술을 갖다 주도록 하라! 거란의 관원을 자칭한 그는 김치려에게서 술을 얻어 마시고는 돌아갑니다 얼마 뒤 거란의 장수인 나아와 걸로가 김치려에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전에 그 거란 관원이 했던 말과 그 내용이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거란군은 어째서 쇳소리가 진동하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 살벌한 전쟁터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이끌고 왔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사실로 미뤄보더라도 거란족이 고려의 국경을 넘은 것은 사전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려를 침공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략 목표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를 점령하고 그 다음 땅에 어디를 점령해서 이런 부분이 쭉 연관되게 되면 그 점령 지역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목표가 사실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목표가 사실은 거란 쪽에서는 없었던 거죠 이들 자체가 원래 금이나 몽골족에게 쫓겨서 내려왔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 자체가 없이 들어오면서부터 약탈들을 쭉 하면서 고려 국경 내를 씹쓸고 들어가게 되었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 터전 자체도 버리고 온 겁니다 모든 부족들이 다 이동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분여자, 어린아이들도 있게 되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고려를 응징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고려의 영토를 확보하려고 일으킨 전쟁이었다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끌고서 전장으로 나서진 않았겠죠 무슨 얘기냐면 거란족은 몽골이나 금나라에 쫓겨서 동쪽으로 밀려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고려 국경을 넘었고 생존을 위해서 약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전쟁을 도발한 거란족의 침략 행위를 너무 선의를 가지고 해석해 줄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거란군의 장수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해서 고려 군사들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는 일이죠 거란군이 일시 후퇴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될 것이요 우리 3군에서 2천명씩 총 6천명을 징발해서 도주하는 적군을 추격하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긴급 편성된 6천명의 군사가 거란군을 뒤쫓았는데 중간에 날아든 보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군 적군이 이번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부랴부랴 후퇴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버리고 간 물자들이 많았습니다 급히 버리고 간 식량과 병장기들은 수거하였는데 그들이 내버리고 간 마소는 도축... 말과 소도 버리고 갔단 말이냐 예 장군 내 마소들은 도축하여 병사들의 군량으로 써야 할 것입니다 뭐? 전쟁에서 군마가 얼마나 소중하고 소 역시 물자 운반에 얼마나 요긴하게 부릴 수 있는지를 정작 모르고 하는 소리냐 저들이 후퇴하면서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놓고 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더냐 저들이 버리고 간 소와 말은 하나같이 모두 허리가 찍히거나 엉덩이가 심하게 찔려서 다신 쓸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급히 후퇴를 할 경우에 탄약을 운반할 수 없으면 폭발을 해버리고 철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소나 말을 버리고 가면서 일부러 허리나 엉덩이를 일일이 찔러서 중상을 입혔을 것을 생각하면 이거 말 못하는 짐승한테 못할 짓을 한 셈이죠 김치려 등이 이끄는 고려군에게 크게 패한 거란군은 지금의 평안북도 희천에 해당하는 청세진을 넘어서 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고려를 침공했던 거란군의 제1진격에 해당하는 부대가 그랬다는 얘기고 거란군의 후속 부대가 속속 국경을 넘어 고려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소인 창주분도 장군 김공석입니다 급히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장군 거란군도 물러갔겠다 모처럼 한숨 돌리려고 했는데 또 무슨 일이오? 거란의 후속 부대가 지난달부터 국경으로 모여들더니 대거 우리 고려땅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큰일이 아니오 속히 방어책을 논의해봅시다 적군이 어느 쪽으로 진격해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군을 요새마다 다 보내서 방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의 주진군들에게 자기 지역을 방어하도록 명을 내리고 우리 3군은 전방으로 출정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자 갑시다 대규모의 거란군사가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조정에서도 지원군을 편성해 출정시키는 문제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참지정사 정숙첨을 행영중군 원수로 임명할 것이며 추민원 부사 조충을 부원수로 승선 이현수를 도지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요 지금 나라의 운명이 위중합니다 여기 개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진방하겠소 사찰의 승려들도 예배를 두지 않을 것이니 경들은 신속하게 이를 실천하도록 하시오 예, 대롱대하 이제는 일선에서 조정으로 날아온 전황보고 역시 패전 소식 등 불길한 내용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대왕 패하, 적군이 지난 밤에 청천강을 건너서 서경으로 향하고 있다 하옵니다 뭐요? 서경이 무너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사옵니다 우리 관군이 위주성 밖에서 거란을 맞아 싸웠는데 장군 이양승을 비롯하여 천여명의 군사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다 하옵니다 오, 우리 군사가 천명이나? 하, 어지런 일이 지금 도성의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하고 있사옵니다 하, 나라의 운명이 위중한데 외적을 쳐붓을 방책을 먼저 서둘려야 하거늘 슬픔에 잠겨있을 겨를이 어디 있다는 말이오? 대왕 패하, 재신과 추신 그리고 중방에서 의견을 모아 배하께 긴급히 올린 주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태조 대왕의 후손들과 문과 출신 관리들도 모두 진관하여 군사에 충당하시라는 주청이옵니다 그리 할 것이오 헌데, 참지정사 정숙첨과 추밀원 부사 조총은 출정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이오? 그 시각, 전쟁터로 출정할 후속부대의 원수로 임명된 정숙첨은 전쟁터로 인솔해갈 군사를 점검 중이었는데 고려사 조류에 기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수 정숙첨과 조총 등이 순천관에서 군사를 점검하였는데 날쌔고 용맹스러운 자들은 모두 최충원과 그의 아들 최우의 가병으로 뽑혀가고 관군은 늙고 약하고 파리한 군졸들 뿐이었다 그때 최충원과 최우는 여전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신변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병 훈련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조정의 징발에 따라 사찰의 승려들도 승군을 조직하여 출정길에 올랐었는데 흥왕사, 흥원사, 경복사, 왕윤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사찰에서 징발된 승려 군사들의 통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모두 들으시오 우리가 거란군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해치워야 할 적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승려들 중에서 낭장 김덕명이란 자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오 그자는 일찍이 해괴한 음양서를 내세워 최충원에게 압호하여 자주 부역을 일으켜 여러 사찰대를 침해했습니다 이 자를 그냥 두어선 안 될 것이오 우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김덕명 그 자리를 요절내고 내친 김에 최충원을 제거합시다 지금 우리에게는 병장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들은 새벽에 선의문 밖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전쟁터로 가던 승분들이다 지금 거란군이 벌써 도성까지 쳐들어왔으니 빨리 문을 열어라 그들은 거짓으로 거란군이 벌써 도착했다고 말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문지기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것이다 자, 목소리를 크게 울려라 그리고 문을 부수라 승려들은 북을 울리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김덕명의 집으로 몰려간 승군의 군사들은 그 집을 헐어버리고 드디어 최충원의 집으로 향했다 승군들이 시가지에 이르렀을 때 최충원이 보낸 가병과 마주쳤다 그러나 승군을 이끌고 반란을 주도했던 우두머리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거꾸로 졌고 반란군은 최충원의 가병에게 쫓기는 처지가 됩니다 하기에 나라의 관군보다 더 막강한 최충원의 가병을 승려들로 급조된 반란군이 당할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사서에는 이때 최충원의 가병에 의해 목숨을 잃은 승려들의 수가 300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갖고 있던 이권을 박탈당했다든가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불교계 지위 내부에서 위치가 바뀌었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불만들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 절들 자체가 사실 흥앙사라든가 흥원사, 경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잘 알려져 있는 절들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 이론 쪽에 있었던 절들이라서 귀족 세력들하고도 일종의 관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과거의 지위에 대한 향수 때문에 최충원을 이참에 없애자라고 하는 부분들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최충원에게 반란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승군들이 주동이 된 이 반란 사건의 배후에 정숙첨이라는 인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숙첨,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임정길, 김상백, 윤호, 이찬우, 배정우, 이희탁, 조연철, 최연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연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3편 관군은 거란과 싸우고 최충원은 반란군과 싸우고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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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